이건 거 같아 짜잔 이거지? 언니 여기 초밥이 있어요 초밥이 있어? 왜 초밥이 여기 있어? 그럼 오늘 거일걸? 왜냐면 아까 예나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보내줬구나 나는 거 예나 언니가 안 먹고 보내줬구나 유리가 좋아하는 과일 누나가 재채기하고 있어 이런 언니가 또 어딨습니까? 너 먹어라 토미야 근데 야 토미야 피치포트야 피치포트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언니 거였어요 언니 거였어요? 아 몰라서 몰랐어 언니 언니 제가 대신 왔어요 하이 자영장 하이 아 진짜 아니에요 저희 떡볶이 너무 마약서 괜찮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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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